안녕하세요. 엑소옥트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정말 웬일인가 5월 16일에 또 지바현 남부에서 계속 남부죠. 지금 군발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규모는 3.2이고 진원의 깊이는 20km입니다. 어제 5월 15일날 일본의 지진이 총 8번 일어났습니다. 5월 14일에는 12번 지진이 일어났죠. 계속해서 지금 많은 지진들이 일본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발생지역은 큐슈부터 호카이도까지 호카이도에 룸오일, 히타카, 네무로까지 다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8개의 지진사항을 보면 먼저 이제 5월 15일 오전 5시 59분경에 구마모토에서 군발 지진이 다시 또 발생을 하였습니다. 2.0이었고 10km입니다. 두 번째 지진은 이제 미야자키현의 슈가 앞바다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규모는 3.0이었고 진원의 깊이는 40km입니다. 세 번째 지진은 이제 그 지바현 남부의 군발 지진의 시작입니다. 3.6이고 진원의 깊이는 20km입니다. 네 번째 지진은 역시 지바현 남부 다섯 번째 지진은 역시 지바현 남부 여섯 번째 지진은 역시 지바현 남부 일곱 번째 지진은 이바라키현 해안 여덟 번째 지진은 역시 지바현 남부 계속해서 지금 지바현 남부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드렸듯이 지바현의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에 왜 연관성이 있는지는 아직 연관성이 백불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연관성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에도 지진이 비슷한 시기에 계속해서 지금 발생이 비슷한 시간대예요. 발생이 되는 그런 과거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바현의 지진은 대한민국과의 연관성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봐야겠죠. 왜 그런지 그리고 또한 지바현 같은 경우는 지금 도쿄 23그라든지 남아시에서 지진이 계속 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진이 이제 도쿄도로, 이 군발 지진이 이게 도쿄도로, 그러니까 지금 군발 지진이라는 것이 과거처럼 어떠한 만약에 뭐 만약에 뭐 어떠한 나가노다. 그럼 나가노 한 지역에서만 계속해가지고 지진이 발생하는 그러한 군발 지진의 양상 뭐 주부지방의 나가노에서 뭐 한 한 20번 지진이 났다. 그러다마는 뭐 이런 것과는 달리 이제 과거 동일본 대지진 당시처럼 이 나가노의 대지진이 소규모의 군발 지진이 대지진과의 상호연관성을 갖는 어떤 그러한 굉장히 더 부풀려진 큰 대지진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도 또 이상진역이 나가노에서는 신발 지진인데 간도 전역으로 지진에서 간도 전역에서 지진의 진동을 느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나가노에서 좀 특이 사항이 또 있었고요. 또한 이 주부지방이 허리를 계속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후현이라든지 이제 군마현까지 지금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일본의 지진 양상이 일본이 전역으로 주부지방의 전역으로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런 거죠. 여기 도야마나 이시카와도 바로 멸치전에 지진이 났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후쿠이 대지진 기억나세요. 여기도 계속 지금 지진이 나고 있는 계속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뭐 시지오카라든지 야마나시 후지산이 있죠. 계속해서 지금 위험 상황에 지금 주부지방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분석을 해 봐야 되는 게 이 주부지방이 요동을 치니까 그러면서 이 주부지방이 다시 한번 제가 지소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주부지방이 제가 스토리를 좀 보면은 처음에 제가 이 그 후쿠이를 먼저 시작을 했었죠. 아 나가노를 먼저 이제 나가노에서 아 좀 이상하다 좀 뭔가 이상합니다. 이거 군발 지진 아닐까요 뭐 이런 말씀을 좀 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후쿠이의 이제 지진이 났습니다. 후쿠이 대지진 과거에 후쿠이 대지진 말씀드리면서 아 이거 좀 위험해 보입니다 뭐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리 나서 이제 그 니가타 니가타에서 지진이 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시카와 라든지 기후현에서 지진이 났죠. 그러면서 시지옥과 야마나시를 지나고 또한 이 그 도쿄도까지 다마시까지 지났습니다. 그래서 순서로 보면은 제 기억에는 지금 먼저 그 나가노에 문제가 생겼다가 후쿠이 뭐 이시카와 라든지 니가타 기후현이라든지 시지옥과 야마나시 도쿄도로 퍼져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이렇게 지진이 이렇게 지금 일본 주부지방 전역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 이러한 양상을 보이는 매우 안 좋은 상황인데요. 이것이 지금 지금 이게 결국에는 지바현의 군발 지진으로까지 지금 연결된 겁니다. 지바현의 군발 지진을 왜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느냐 물론 이 이즈반도 이즈반도와 또한 이 슈가만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후지산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야마나시 시지옥과 이 사이예요. 그런 걱정도 있지만 주부지방이라는 것은 저는 어느 국가라든지 그 국가에 가장 맥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 국가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맥이 어디냐 저는 그 지역을 이 주부지방으로 보고 있거든요.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주부지방이 흔들린다는 거죠. 지금 큰 문제다는 거죠. 그럼 제가 왜 이 간도까지 주부지방에 포함시켜버렸냐면 엄밀히 얘기하면 이건 간도지만 이 지바현이 이제는 주부와 하나가 된 것 같은 이 나가노라든지 기후 후쿠이와 거의 일맥상통하는 지역이 하나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부지방 간도 뭐 이렇게 그 구분을 했지만 이제는 그러한 구분 자체가 없어져 버린 말 그대로 주부지방과 이 간도 지비역이 하나가 하나의 지진대로 움직여 버린다는 거죠. 지금 상황이 따라서 따라서 이 지금 이 그 지바현의 군발 지진을 처음에는 저는 이제 대한민국과 과거에 연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진은 좀 대한민국에 그 또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과거에 2020년이라든지 말씀드렸었죠. 과거에 좀 대한민국 지바현의 지진이 났을 때 30분 차이로 대한민국의 뭐 경주나 또 전라 어디죠 전라남도 쪽에 지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지진의 연관 전남 해남이요 전남 해남 쪽에 지진이라든지 안동도 있었고요 이 지진이 바로 대한민국의 대학교에서 나가노 이 나가노의 지진 여기입니다. 이 나가노의 지진이 동일본 대지진과의 상호 연관성이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아 이 아무래도 수많은 수십번 수백번 수천번의 오클라호마의 수년동안의 수많은 인위적인 지진들이 계속 2,3,4 나죠 그것이 몇 년 아니면 계속 지진하고 그러면 그것이 과연 그 오클라호마 그 한 지역만 미국의 오클라호마 한 지역만 칠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연관성을 주고 또한 그 오클라호마 그 자체의 그 땅의 그 지반을 굉장히 약화시키면서 대지진의 전조현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지바현 나가노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교토 대학교하고 축구바 대학교도 마찬가지를 생각을 하신 거겠죠 따라서 이 군발 지진이 제가 염려하는게 이 군발 지진이 이건 반복해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지바현의 군발 지진이 만에 하나 정말 그럴 일은 전혀 없어야 되겠지만 도쿄로 만약에 이동이 돼가지고 그 지바현의 계속 나는 군발 지진이요 이게 만약에 도쿄로 바로 이 근처인 도쿄도 쪽으로 움직여서 도쿄도에 뭐 뭐 시부야라든지 뭐 이쪽 도쿄 쪽에서 막 지진이 난다고 생각해보세요 계속 해가지고 뭐 시부야에서 뭐 지진이 뭐 한 열 번 난다 이거 처음에는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게 또 얼마 안 된다 그게 아닙니다 시부야 한 곳에서 만약에 뭐 한 한 시간 동안 열 번의 지진이 났어요 한 규모 한 3.5 심각한 문제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그 후쿠시마의 9.1의 지진 바로 그 전에 바로 그 전에 세 개의 지진이 4.2 2개와 4.5 총 세 개 4.2 2개 4.5 4.2 4.2 그 다음에 9.1 인데 갑자기 시부야의 뭐 어느 지역을 제가 말씀드리면 죄송하니까 말씀 안하겠습니까 하여튼 도쿄도에서 대지진이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지금 지바현의 군발지진을 잘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군발지진이 흠흠 나가노에서 시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 저 지진학자분들이 저명한 지진학자분들이 이상하다 이상 전역이다 왜 나가노에 지진이 지금 그 간도 전역에서 여기 진동이 그 느껴지느냐 라는 얘기 나왔을 때 저도 그냥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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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상한 걸로 끝나지 않고 이 지진이 이제 그 기후현과 후쿠이의 군발지진으로 연결이 됐죠 그러면서 지금은 지바현으로 또 이 군발지진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만에 하나 진짜 이 도쿄도로 연결이 될 경우에는 이거는 이거는 생각해 보세요 도쿄올림픽을 만약에 뭐 도쿄올림픽 한 보름 전에 도쿄도에서 군발지진이 하루에 한 열 번씩 일어나보세요 정말 그 일본분들은 정말 끔찍한 이 얘기만으로도 끔찍하시죠 이런 끔찍한 얘기를 하고 있는 저도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는 지진이라는 것은 최악을 우리가 군대를 왜 가지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걸 전쟁을 가지기 때문에 군대를 가지고 우리가 군대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쟁이 뭐 계속 매번 일어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쵸 하지만 우린 전쟁에 대해서 항상 대비를 하고 상정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왜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일본이 대한민국을 침략한 것은 과거의 일이지 오래전 일이지만 우리는 또 걱정을 해요 왜 과거에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 일본이 또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침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듯이 이 지바현의 그 군발 지진이 이 도쿄도로 바로 옆에 있는 도쿄도로 연결이 돼서 계속해서 나을 확률도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지바현의 군발 지진에 대해서 잘 봐야 됩니다 물론 이 지바현의 지금 군발 지진들이 주변으로 조금 더 퍼져나갈 수가 근데 지금 만약에 이게 나가노래든지 이쪽에서 또 나게 되면 이거는 좀 심각합니다 가깝기 때문에 다시 도쿄를 칠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자